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올해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정말 멋진 이탈리아 브랜드의 스포츠카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많은 분들의 로망이죠. 마세라티 그란트리스모와 그란 카브리오의 풀체인지 소식입니다. 마세라티 그란트리스모는 2007년에 출시되어 2019년까지 한 번의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판매되다가 2019년 돌연 단종된 모델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 후인 2023년에 2세대 모델로 다시 탄생했는데요. 2세대 마세라티 그란트리스모는 마세라티의 플래그십 모델인 MC20와 패밀리룩을 이룬 디자인을 갖추었습니다. 투도어 쿠페인 그란트리스모와 오픈카 버전 카브리올레인 그란 카브리오 두가지 바디타입으로 출시되며 트림은 기본 트림이지만 490마력을 내는 모데나와 550마력을 내는 고성능 트로페오 트림으로 구성됩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그란트리스모와 그란 카브리오 그리고 모데나와 트로페오 트림까지 모두 인증을 마친 상태고요. 파워트레인은 1세대에서는 4.7L 8기통 자연흡기 즉 페라리에서 공급받던 엔진을 사용했다면 2세대 풀체인지 모델에서는 마세라티에서 자체 개발한 3.0L V6 순수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됩니다. 8기통 자연흡기가 아니라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플래그십 모델인 MC20와 똑같은 엔진이 장착됩니다. 다만 드라이 섬프 방식이 아닌 웹 섬프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엔진 이야기를 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풀체인지에서는 순수 전기차 모델인 폴 고래도 함께 출시 예정인데요. 전기차라고 해서 외관에서 차이를 두진 않았고요. 내연기관 모델과 90% 이상 동일한 디자인으로 출시됩니다. 머플러와 후면부 위주의 차이점만 존재하고요. 그 외에는 거의 똑같은데요. 스펙이 아주 미쳤습니다. 3모터 시스템으로 761마력을 내며 토크가 무려 136이고요. 92.5kWh의 배터리가 탑재되는데 LG 솔루션에서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로백 가속 성능은 자그마치 2.7초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늦게 출시할 예정이고요. 국내에서는 내연기관 모델만 먼저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래 들어 모든 완성차 브랜드들이 전기자 생산을 줄이고요. 최대한 출시를 미루는 추세이긴 합니다. 신형 그란트리스모는 인테리어에서 디지털화를 거친 것이 특징인데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마세라티 SUV인 그리칼레와 거의 동일한 인테리어를 가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내 출시 가격일 텐데요. 북미 시장 가격으로 2억 중반 정도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국내에서는 2억 중반에서 2억 후반 정도로 판매되지 않을까 싶고요. 순수 전기차인 폴고래의 경우는 3억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각보다 이러면 너무 비싸지는데요. 딱 포르쉐 911 GTS보단 비싸고요. 터보 S보다는 좀 더 싸고 페라리 로마나 람보르기니 우라칸보다는 살짝 낮은 금액으로 포지셔닝할 것 같습니다. 사실 포르쉐 911 상위 트림과 슈퍼카인 페라리 람보르기니 사이가 딱 비어있긴 하죠. 자 소개가 좀 길었는데요. 바로 신형 그란트리스모의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렬한 레드 컬러의 그란트리스모인데요. 사실 2세대 풀체인지임에도 전체적인 차량의 비례나 실루엣은 1세대와 큰 차이가 없고 차량 크기 면에서 좀 더 키우고 라이트 위주로 변경된 것이 외관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국내 브랜드 기준으로 보면요. 부분 변경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디자인 변화죠. 1세대 구형 그란트리스모어는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른데요. 1세대 모델이 훨씬 더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모습이고 많은 분들이 이 차를 보면서 상어같이 생겼다 백상아리 같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었죠. 2세대 풀체인지와 1세대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면부인데요. 1세대에 비해 2세대는 많이 유순해지고 차분해진 느낌입니다. 상어에서 고래 정도로 바뀌었다고 봐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스포츠카는 좀 카리스마 있는 디자인으로 보는 사람을 첫눈에, 한눈에 압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세라티 디자이너 분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가 봅니다. 아마도 이런 유순한 디자인의 시작은 새롭게 출시한 MT20가 그 시작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과거 마세라티 MC12가 가지고 있던 정말 그 슈퍼카 이상의 하이퍼카의 느낌이 사라지고 무난무난한 디자인으로 출시되어서 이 차가 공개되었을 당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고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전면부만 이렇게 떼어놓고 보면요. 헤드라이트와 라디에이터 그릴이 패밀리 룩을 이루고 있죠. 헤드라이트가 동글동글해져서 그런지 그릴 디자인 역시나 둥근 모습으로 적용되었는데요. 과거 마세라티를 선망하던 사람들이 원하던 디자인의 방향성은 확실히 아니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둥글둥글한 디자인은 SUV인 그리칼레에 와서 대중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마세라티의 존재감이 넘치고 카리스마 있던 디자인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이었는데요. 가장 스포티하고 섹시해하는 그란트리스모 마저도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살짝 실망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마세라티에서 포도어 세단인 기블리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마세라티 최초의 SUV인 르반떼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대중들은 긍정적인 반응이었고요. 초기 판매량 역시나 나쁘지 않았는데요. 기블리와 르반떼 모두 선이 날카롭고 매서운 눈매를 기반으로 멋진 디자인을 선보였었죠. 하지만 르반떼와 그리칼레 사이에 디자인 부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디자인 컨셉이 확실히 크게 한 번 바뀌었고 그 부분이 아무래도 마세라티 브랜드 이미지와 판매량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헤드라이트가 살짝 아쉽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전체적인 비율과 실루엣은 그란트리스모만의 멋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산 스포츠카나 독일산 스포츠카와는 또 다른 이태리산 스포츠카가 주는 그 고유의 아름다움이랄까요? 확실히 이태리 차들은 라인과 볼륨감이 예술적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신형 그란트리스모를 보면서 볼 때마다 떠오르는 차가 한 대 있습니다. 바로 페라리 599GTV입니다. 전체적인 차의 쉐입이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고요. 특히나 전면부 헤드라이트 라인이 살짝 올라온 부분이 정말 많이 닮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두 대를 같이 놓고 보면 더 크게 와닿는데요. 마세라티 그란트리스모는 확실히 요 근래 공장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찍어서 나오는 그런 차량의 느낌이 아니라 뭔가 클래식한 라인을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전면부는 조금 아쉽죠. 그릴의 크기를 좀 더 키웠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차가 너무 착해 보이는 게 단점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건 제가 아직 이 차의 실물을 못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 차보다 좀 더 상위 라인업인 MC20를 봤을 때도 전면부가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았어요. 전면부에서는 아쉬움이 남을지 몰라도요. 그란트리스모의 정점은 바로 측면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란트리스모에서 인정하는 부분이자 사랑하는 부분인데요. 측면 비율은 정말 숨이 막힌다, 미쳤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아름답죠. 1세대의 시그니처였던 팬더 쪽 3개의 에어벤트 역시나 2세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요 근래 보기 힘든 롱로즈 쇼테크 기반으로 캐빌룸 즉 탑승객의 공간을 최대한 뒤로 미룬 구조입니다. 이 차는 투시트가 아닌 포시트임에도 이런 비례를 만들어 낸다는 게 역시나 디자인에선 타협이 없는 이태리차답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측면 비율과 아름다움은 1세대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안 건드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변할 폭이 거의 없더라도 용서가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 사이드뷰, 특히나 저 윈도우 라인이 있잖아요. 저 부분이 그란트리스모의 헤리티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라인을 그대로 살려둔 건 정말로 반가운 부분입니다. 왠지 이 차를 실물로 보게 되면 한 3초간의 숨이 막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레드 컬러도 상당히 멋졌지만 옐로우 컬러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실 뭐 기본적인 디자인만 완벽하다면 어떤 컬러든 거뜬히 소화해낼 수 있죠. 측면부도 압권이었지만 전신형 그란트리스모의 최고의 뷰 포인트를 꼽아라 라고 한다면 1초의 고민도 없이 측 후면부를 꼽고 싶습니다. 늘씬할 측면 라인과 특유의 윈도우 라인 그리고 빵빵한 리어 휀더와 4개의 쿼드머플러까지 이 뷰는 이 차가 어떤 차다라는 걸 한눈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포인트입니다. 이 뷰를 얻기 위해서 마세라티 그란트리스모를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환상적이고 완벽한 뷰입니다. 앞모습에서 약간 실망을 했다면요. 측 후면부에서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마세라티 그란트리스모의 경쟁 모델로는 멜세데스 AMG SL과 AMG GT가 있습니다. 이제 AMG SL63은요. 컨버터블로만 출시되고 AMG GT는 이전까지 로드스터가 있었지만 풀체인지된 신형부터는 쿠페로만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점으로 밀어봤을 때 그란트리스모와 그란카브리오 모두 경쟁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의 정점에 있는 독일산 스포츠카와 숨막히는 예술적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이태리산 스포츠카 여러분께서는 어떤 차를 선택하실 건가요? 과연 이 숨막히는 실루엣을 보고도 외면할 자동차 매니아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니 빨간 노랑 유채색도 아닌데요. 이렇게 매트한 그레이 컬러에서 이런 볼륨감을 만들어내는 차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라인이 정말 미쳤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같은 롱노즈 쇼테크 컨셉을 가지고 출시한 AMG GT 풀체인지 모델과 측면 비율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AMG GT는 퍼포먼스를 위해 무게중심을 5대5로 맞췄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란트리스모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완벽한 퍼포먼스보다는 코너링보다는 빠른 장거리 투어러 느낌으로서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그란트리스모의 리어뷰는 기존에도 멋졌지만 풀체인지 되면서 더욱더 그 존재감이 묵직해졌습니다. 전폭을 넓히면서 더욱더 와이드 앤 로우 형태의 전형적인 스포츠카의 비율을 갖게 되었고 고정식 리어 스포일러와 한층 더 얇고 길어진 테일램프 그리고 4개의 머플러 팁은 누가 봐도 반하지 않을 수 없는 매력을 갖고 있죠. 후면부는 확실히 1세대 대비 2세대가 낮다고 판단되는 부분인데요. 이전 1세대 모델은 페라리의 8기통 자연흙기 엔진을 사용해서 배기사운드의 명가로 마세라티를 만들어줬었는데 V6 엔진이 적용된 이번 2세대 모델에서는 과연 어떤 배기사운드를 들려줄지 여전히 배기사운드 맛집으로 대중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나저나 진짜 이태리 차들의 디자인은 미쳤어요. 그리칼레 말고 그란트리스모 같은 차들만 계속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근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마세라티의 브랜드 밸류는 포르쉐 못지않았고 페라리 엔진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도 페라리까지는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페라리 못지않게 인정을 받던 브랜드였는데 지금은 좀 안타깝게 되었죠. 다시 한번 마세라티가 2세대 그란트리스모로 예전 명성을 되찾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엔진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마세라티는 기존 4.7L 8기통 자연흡기 엔진에서 3.0L V6 가솔린 터보 엔진을 개발하여 MC20와 그란트리스모, 그란카브리에 적용했습니다. 같은 엔진이기는 하지만 엔진의 윤활 방식에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MC20에 적용된 엔진은 드라이섬프 윤활 방식으로 오일탱크가 별도로 위치해 엔진의 위치를 더욱더 낮게 설계할 수 있어서 무게중심 부분에서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란트리스모에 적용된 엔진은 웹섬프 방식으로 엔진 오일이 하부에 모이는 방식이죠. 다른 브랜드에서도 대부분의 차량들이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몇몇 소수의 극단적인 퍼포먼스가 요구되는 차량들에서만 드라이섬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시승한 에스턴 마틴 DBX 707 시승기에서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더욱더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시승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란트리스모의 인테리어인데요. 인테리어는 정말 완전히 모든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1세대랑 비교해서 말이죠. 완전한 디지털화를 잃었구요. 같은 부품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12.2인치 계기판과 12.3인치 중앙 모니터 그리고 8.8인치 공조 디스플레이까지 총 3개의 디스플레이를 지원합니다. 1세대 모델과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사실 1세대 모델도 지금 보더라도 생각보다는 괜찮은데 싶은 인테리어입니다. 이때 당시에 중앙 모니터도 꽤 큰 편이었고 계기판도 어느정도 디지털화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더라도 완전 구닥다리처럼 느껴지진 않죠. 하지만 개인적인 2세대 그란트리스모의 인테리어는 아쉬운 부분들이 몇가지 있는데요. 일단 스테어링 휠입니다. 스테어링 휠이 엄청 별로인건 아닌데 뭐랄까 엣지가 없다고 해야할까요? 물론 뭐 제가 디자인을 점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소비자 중 한명이지만 핸들을 딱 봤을 때 막 숨이 막히게 아름다웠던 외관에 비해서는 조금은 평범한 느낌입니다. 아니면 1세대의 유니크한 스테어링 휠 디자인을 좀 더 세련되게 계승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요. 지금 스테어링 휠은 너무나도 그리칼레랑 똑같습니다. 너무 심심해요.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를 통해서 1세대의 분위기를 이어오려고 한 것 같고 가운데 큰 디스플레이 두개를 위아래로 붙여놓았는데 이 디자인도 썩 그리 매력적으로 소비자분들의 마음을 흔들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심지어 기어 변속기는 비상등 버튼 바로 오른쪽 살짝 위에 제가 표시해놓은 저 부분에 버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건 정말 마세라티 그란트리스모에 안 어울리는 방식이 아닌가 싶은데 너무나도 매력적인 익스테리어에 비해서요. 인테리어 요소들은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게 느껴집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인테리어는 어떤 차의 인테리어일까요? 그란트리스모라고요? 그란트리스모와 똑같이 생긴 그리칼레의 인테리어입니다. 이 인테리어 자체만 놓고 보면요. 뭐 그리칼레라는 모델과는 잘 어울립니다. 그래 어색하지 않은데 과연 그란트리스모와 이 인테리어가 어우러졌을 때는 조금 뭔가 아쉽게 느껴지긴 해요. 지금 보시는 요 인테리어가 그란트리스모의 인테리어죠. 그리칼레와 똑같습니다. 이 인테리어는 또 고스란히 그란카브리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제 눈에만 물론 아쉽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분명 마세라티, 그란트리스모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시청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께서는 요 인테리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한번 의견을 남겨주세요. 아직 그란카브리오에 대한 디자인이 완벽히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이 사진은 그란카브리오의 예상도입니다. 뭐 거의 이것과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그란트리스모에서 탑을 제거한 차량이라 예상도가 거의 정확해 보이고요. 최근 완성차 브랜드에서 쿠페와 카브리올레를 하나 둘씩 단종시키는 와중에 이런 마세라티라는 브랜드에서 쿠페와 카브리올레를 멋진 신차로 출시한다고 하니까 대단히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지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도 오늘 여러분들께 살짝씩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 국내 출시 예정인 마세라틱 핵심 모델이라 생각되는 마세라티라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모델이라 생각되는 그란트리스모 풀체인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국내 마세라틱 브랜드는 최근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마세라틱 코리아를 설립하고 운영하기로 한 건데요. 기존까지는 FMK에서 마세라티를 담당해 왔지만 국내 판매량이 너무 부진하여 재기의 일환으로 마세라틱 코리아를 세워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란트리스모의 출시는 마세라틱 코리아가 출범하는 7월 이후 국내에 런칭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그래서 국내 그란트리스모가 출시하게 된다면 그때 또 신형 그란트리스모와 그란카브리오에 대한 정보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